여주시 강천면 강첨 1위 이장님이신 문광종 강천면 중위협의체 전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받겠습니다. 문광종 회장님은 강천면 발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광역수변회의 태양광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위장님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계기는요. 이제 우리 강천면이 이제 SRF 관련해서 찬반 양문이 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 SRF 때문에 이제 많은 얘기도 오가고 또 부작용도 있고 또 마을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적도 들고 오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목을 듣고 회장님이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어떻습니까? 우리 협의회장님은 이 SRF 관련된 입장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솔선수범에서 이 발전소를 제일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현수막도 저희 마을 또 강천리가 제일 먼저 붙였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4, 5개월이 흘러가면서 어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봤죠. 깊숙이 들어가서 봤는데 여주시에서 건축 허가까지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아 허가까지?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이제 의회 국회도 가보고 여러 시의 담당 공무원들 뭐 의회민들 만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들었던 얘기로는 현재의 이 상황이 발전소에 대해서 허가가 뭐든지 끝난 상황이 어 어떤 그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없으면 그랬으면은 이렇게 허가까지 다 끝난 상황에 대해서는 어 허가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말이 많았던 저 파주 그 다음에 저 밑에 김해 그 다음에 원주 여기도 가봤습니다만 발전소도 근데 이제 거기에 가봤다는 게 회장이 그 뭡니까? 저 운영하는 사람을 보고 왔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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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가봐서 네. 고맙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가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자 분들하고 거기 또 뭐 이제 그 동네 이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네. 그리고 또 기자 분들이 그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신 분들 몇몇 분은 여기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현재 어떻게 돼 있냐? 네. 그래서 건축 허가까지 끝났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나한테 조언은 그러면 잘 협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저도 알아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강천면에서 이제 그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같이 반대 운동을 해주실 때 네. 우리 강천면에 대해서는 그 발전소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전소에 대해서 이게 뭔다 이게 어떤 거다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에는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가 아니고 네. 이 발전소가 1심에서 여주시가 졌는데 네. 2심에서 여주시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또 발전소 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1심에서도 사업이 사업장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네. 또 2심에서도 현재 사업에서 사업장이 진행이 안 되는데 모든 이런 그 근거라든가 자료를 여주시에서는 1심에서 아마 올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올인했는데 그럼 2심에서 현재 공장에 대해서 가공을 안 하는데 가공도 안 하고 어떤 진행을 안 하는데 더 이상 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할 게 있느냐 2차에서 그러면 2차나 1차나 판결은 같이 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만약에 여주시가 2심에서도 졌을 경우에는 그 발전소를 강천면이 안고 갈 거면 네. 이제는 강천면이 안고 갈 거면 이제는 강천면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해결이라는 것은 네. 반대가 됐던 아니면 찬성이 됐던 네. 이제는 결정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양분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래서 설명회가 됐던 공청회가 됐던 저는 듣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제는. 왜냐하면 알아야지 인제는 저희도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체를 좀 그쪽에 알아보려고 하면은 여론에 의해서 만나겠다고 그러면은 뭐 만나면은 찬성한다. 그 사람들한테 저거한다. 이렇게 하고 또 설명회를 들어도 설명회를 들으면 찬성하는 쪽이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회는 설명회인 거고 공청회는 공청회인 거지. 우리가 그쪽에 혼자 일대일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어떤 설명회가 됐던 공청회가 됐던 같이 기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환경단체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당첨된 주민분들도 계시고 당첨된 단체장님도 계시고 담당 공무원들도 나오실 수 있으면 또 주무관들도 있으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 그럼 회사 측이 자기네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있어서 우리는 환경 쪽이나 아니면 우리 강첨민 쪽에서는 아닌 거는 왜 아닌지 근거를 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될 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본 적 없어요. 그쪽이라는 건 회사 측을 말씀드리고 SRF 측 추천하는 쪽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 강첨민에 이제 그 단체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저도 거기에서 듣는 얘기만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SRF 발전소가 들어오면 강첨민 주민 전체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이런 그 이런 가공식품이라든 뭐 쌀이라든 그런 거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또 환경단체에서는 뭐 그 때 그 이 발전소에 인해서 우리 강첨민 엄청나게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러면 저는 회사 측 얘기도 들어봐야 된답니다. 그렇죠. 회사 측 얘기도 들어가서 진짜 이런 진실인지 아닌지 만약에 회사 측 얘기도 들어본 일이 없나요? 네. 저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전에도 저희는 그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던지 공청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했는데 그거를 내용을 모르고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강첨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거죠. 회장님 환경단체라는게 어디 단체에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환경단체라고 하는 거는 뭐 말씀드리기는 환경단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주시 환경연합 여주시 환경연합 박덕규 환경운동연합 박덕규 소장인가요? 거기 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그 환경연합인가 거기하고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운동을 하고 계신 아강지모라는 그런 단체 아강지모 아강지모가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을 허가를 내는 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그건 아니고 네.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발전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성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들은 거는 아니고 뭐 이런 집회라든가 그렇죠. 집회라든가 아니면 SNS상에 올라오는 얘기도 들은 거지 뭐 직접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준다는 건 없고요 저도 그냥 비동량으로 들은 것뿐인 거고 또 저희가 회사하고 그 SRF 회사 측하고 논의라든가 뭐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진짜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났다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도 하부도 못 만나세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제 핸드폰으로다가 전화는 오는데 전화는 통화는 안 하고 문자로는 저한테는 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이래 저래 해서 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럼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그 엠다운 측에서 어디다 그랬어요? 여기 저 그 당시에는 주민협의체가 되겠죠. 아 주민협의체가 아 그래서 일로 보내면 저희가 그걸 보고 여기 위원들이 계시니까 위원들한테 나눠드리고 그거를 보시라고 이런게 왔다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어떤게 볼까요? 다른건 없습니다. 그 그쪽에서 여태 왔던 것 중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강철면 주민을 위해서 한번 하고 싶다라는 거 그런거 아 학적에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들이 제시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저도 지금 이제 그거는 다 우리하고 협의한게 아니고 어 만약에 자기네가 뭐 발전소를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강철면에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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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이나 결정이유 같은 거 그렇지 그런거를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협의자 자체에서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돈을 뭐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증인이 많지 그 돈이 얼마나 증인하니까? 전에 제가 정확히는 지금 좀 오래됐는데 대충 대충 금액으로는 뭐 10억에 10억 10억에 그 다음에 뭐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주변에 뭐 태양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온실에 들어가는 뭐 그 열이라든가 온수 예 이런거는 이건 주민들에게 그러지 그런거 뭐 그리고 이제 내년 또 이렇게 지분하게 되었을텐데 거기에 이제 지분식으로 지분식으로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분을 준다 그러면 뭐 수익률의 몇 프로를 이렇게 준다 마을에 주겠다는 거죠? 아니지 여기 강철면에 면회가 마을에 지는게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왔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거 주장한거고 보기만 한거고 우리는 논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일절 논의한다고 제가 알기로 24,000명이 서명해가지고 반대를 서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맞나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처음에 처음에 저희가 한거는 어 저희가 제출을 했던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류를 복사해서 주긴 했는데 저희는 24,000명 그거는 모릅니다 저희가 한거는 우리가 한 3,000 3,000몇부? 3,000몇몇? 네네 아 제가 저희가 한거는 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주민협의처가 반대 대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서명을 감천 주민들한테 받은거는 뭐 중복된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받아서 제출한 한 3,000 몇 백 명 정도의 그거를 받아서 반대 서명을 네 그래서 그거를 아강 지모에 저희가 그 서류를 넘겨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4,000부가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는걸 아강 지모에서 받았겠죠 그쪽에서 또 받았나 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았겠죠 저희가 받았더만 한 3,000원 그러면은 찬성하는 쪽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 형이 2,000명이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받은건 없나요 손으로 받은거 아 그런거 받은거 없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찬성을 한다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하시는 분은 아 없어요 네 다만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분들은 계십니다 알아보자는게 무슨 뜻이죠 알아보자는거는 그게 어떤 회사고 어떤건지는 설명회를 듣던 공청회를 듣자고 하는거는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얘네가 진짜 우리가 듣기에 나쁜거라면 그렇게 나쁜거라면 저걸 해야된다 그런데 설명회 자체를 들을 수가 없으니 없으니 뭐 알지를 못해 저 역시도 모르니까 누가 물어봐도 그 SRF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네 저희가 한거는 4,707명 정도 4,707명이요 네 저희가 협의체에서 4,707명이요 네 반대가 4,707명이라는거죠 그렇죠 저희 거의 여기 인구가 요거보다 4,000명 조금 넘을거에요 그럼 전부다 반대했다고 봐야되는거에요 그렇죠 서명상으로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명분을 찾으려는게 명분을 찾으려는게 그거잖아요 찬성을 한다는 사람은 저한테 이걸 찬성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찬성한다고 하면 뭐랄까 동네에서 비판받을까 비난을 첫째 욕물까봐 그것을 못하는데 속은 모르겠습니다 속은 그렇지만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하고 또 그때하고 틀린게 제가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지금 바뀐게 지금 바뀐게 어떻게 바뀐게 처음에는 처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1심 판결이 나기 전이에요 네 그래도 여주시에서 우리도 도와주고 환경단체를 도와주고 저희도 뭐 그냥 어느정도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1심에서 여주시가 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저희가 강천면 단체장들이 인재는 좀 나서야 된다 그걸 찬성하자는 쪽으로 나서가는게 아니고 강천면 일이니까 인재는 강첨면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인재는 강첨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여주시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도 안하고 있고 진행상 소송 중에 있는데 여주시가 어떠한 더 1심을 뒤집을만한 어떤 근거가를 제시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없다는 건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심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제하에 여주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없다 예 전제하에 그러면 이유는 제가 여주시장님한테도 여쭤봤고 여주시의회자가 했고 국회의원한테도 했고 환경단체도 했습니다 자기네는 싸우는 데까지 싸우지만 만약에 져서 발전수가 들어오게 돼도 그것은 그때가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럼 무책임한 말을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신이라는게 그렇죠 그 사람들인거죠 여주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환경단체도 대부분이 본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 싸움을 할 때에는 근거라 근거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결과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장님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이나 의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선출직 공무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전자연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천명 여기 마을사람들이 4,700명이 반대했고 여주시민 24,000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걸 찬성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네 그럼 맞죠 더군다나 표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냐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기 그런 선출직에 대한 그런 등등의 생각이지만 우리 강천명민 4,000명은 4,000여 명 대신 우리 강천명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하시거든요 그렇죠 반대는 했는데 만약에 여주시가 져서 공장은 공장대로 들어왔을 때 최악의 상태죠 그게 인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 하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내가 어떤 어떤 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면장을 해서 말씀을 하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마땅하게 풍족하게 보상이라든가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저거는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어쩔 수 없다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러면 본인들은 열심히 하긴 하죠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드리시피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여주시하고 환경단체하고 앤 다운하면 짠 거 아니냐 짠다 왜 강청 면민들은 말도 못하게 하고 지네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지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마 너희들이 짜고 우리 강청사람들은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쟤가 하는 얘기야 눈귀를 다 막아놓고 재판에서 지면 그냥 너희는 쑥 들어와 버리면 되니까 그럼 우측에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를 내가 이제 그건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회장님 말씀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팩트는 그렇게 소중해도 지고 허가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 우리 강철면허하고 엠다우츠라고 협상을 해서 발전기견이라든가 그거밖에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걸 받기 이전에 이게 허가가 소송이 져서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못 받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돈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우리한테 한번 줬던 이런 허가서류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메피피엠 이런게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환경단체한테도 저는 그거를 요구를 하고 싶은게 그겁니다 강철면에도 요구를 하고 싶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뭔가가 거기에 어떤 유해물질이 메피피엠 이내야 그런데 허가 기준치 이내는 맞겠죠 저는 그거를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으로 줄여달라는거죠 우리의 우리가 피해보는 것을 그거를 줄여준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우리가 그거를 너네한테 들어와라 말아 이럴 필요가 없이 그럼 걔네들이 해준다 못해준다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가 자동 반대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그냐면 기준치 이내지만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강첩년에는 그게 없었었는데 그걸로 그걸로 인해서 기준치 이내 유해물질이 발생하니까 피해는 있잖아요 기준치 이내지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피해를 보기 싫으니까 너네가 돈을 우리한테 몇십억을 주고 몇억을 주고 그게 아니고 몇백억이 들더라도 그런 유해물질을 기준치는 이만큼이지만 그거를 100분의 1으로 죽여둬라 그랬을 때 그런다라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고 근데 회장님 그게요 구두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게요 뭐지 법안에서 택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기준이 10인데 cppm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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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pm으로 줄여달라 그럼 걔네가 좋다고 해주겠다 근데 말을 했지만 이게 법적인 구성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게 cppm cppm 이상 이하만 나오면 되는데 1ppm으로 해달라 그러면 회장님 마음 다시 말해서 해달라 그러면 해줘라 몇백억을 주자 해주라 근데 그게 구성용이 없다는거죠 그게 좀 아시는거고 그런거를 우리는 나는 이제 그걸 얘기했던거죠 돈을 여기서 더 줘라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 돈 같은거 받으면 뭐 할거에요 저희가 그걸 뭐 내가 그걸 받아서 개인적으로 내가 내동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한게 나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지나고 나중에 어느정도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내가 한게 자 진짜 우리가 그거를 발전지금을 안받고도 걔네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원하는게 그겁니다 일단은 기준치료 허가기준치 이내지만 그거를 나는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그러면 걔네들한테 최대한 그거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강천면에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아무 때도 들어가서 우리가 원할때 갑작스럽게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전복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간단한 예를요 이천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쓰레기가 들어가서 소각이 있는데 거기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주민이 3주 3이라 그 회사 안에 들어가서 두 명이 세 명이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그 인여 인력이 들어가서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 사람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항상 감시도 하면서 월급도 받고 같이 공세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돼요 그 문제는 근데 회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그거 아닙니까 그 그쪽 엠다운에서 뭐 또는 우리 회장님이나 뭘 알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에서 여기 이 강천면에서 설명을 안 듣겠다고 주민들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날게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또 하자고 그러셨다고 회장님 그러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죠 그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편한데 우리가 우리가 5월 19일 날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의라는 게 어떤 강천면발전위원회에서 엠다운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다가 설명회를 한번 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갖고 공문 온 게 있는데 설명회를 요청했군요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설명회를 듣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거를 두 장의 공문으로 왔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 우리 강천면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32분 정도 계신데 다 그거를 복사를 해서 다 나눠드리고 우편물로 그래서 이제 19일 날 회의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설명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걸 결정하려고 회의를 한 진행을 한 게 아닙니다 주민효기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우리는 그쪽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여태까지 한번이라도 공문이 온 거를 그냥 여기 협의체 자체에서 그냥 묻어둔 적이 없어요 다 위원들한테는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또 보고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회의를 해서 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명회를 듣자고 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설명회를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렇게 거기서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위원장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투표를 할 겁니까 투표를 한 달에서 15 대 10일인가 해갖고 안 듣는 걸로 결의가 됐어요 협의체에서 협의체 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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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주민협의체인데 지금 우리가 매립장 협의체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당첨된 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도 회의록에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SLF 그 일에 대해서 설명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발전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그걸 논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회의를 끝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냈고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설명회를 듣자 안 듣자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걸 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한다 그리고 안 한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하자 이런게 아니고 얘기 토론을 쭉 하다가 나중에 결론이 설명회를 우리가 위원들이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렇게 결론이란 거지 그건 위원장이 잘라서 설명회 듣자 안 듣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위원들 간에 결의가 안 됐을 때에는 그거를 해 주기 위해서 위원장이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을 짓겠습니까 했을 때 고어수도 있을 수 있고 축패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만들어 주는 것뿐이에요 위원장이 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듣기로 결정이 낫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면회 그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몇 분이 가셨다면서요 그 면회 여기 각천면에 가셔서 면장님하고 좀 안정서를 좀 하셨다고 그거는 그거는 지금 엊그제 18일날 5월 18일날 있었던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첫째 이제 그거를 좀 우리 여러가지 의견이 많아요 뭐 뭐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혼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뭐 내 말이 맞다 뭐 또 몇장을 만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그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그게 권익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익위라는게 뭐죠 국가공채의 인권위에서 뭘 조사한다고 그러지 아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고 그거를 지금 저한테 한 앞으로 한 7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14일 이내에 어 민원인 저한테 진정서를 내가 넣었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이고 그 자체가 여주시 감사과로다가 지금 이간이 됐어요 음 어떤 진정을 해주십니까 19일날 6시에 강천명 발전위원회 회의를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엔다운 그에서 설명회를 들어 들어 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다 복사해서 저걸로 다 발송을 해 드렸고 네 어 발송을 해 다 드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19일날 어 6시에 우리가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네 18일날 그 중에 여덟명한테 네 전화를 해서 엔다운 발전소가 여주시하고 소송 중에 있으니 그렇죠 이신이죠 예 그리고 이신이 만약에 설명회를 지금 듣게 되면 네 찬성하는 걸로 간주돼서 네 여주시안이 난처하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제가 모르는데 면장에 하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내용을 여덟명한테 전화를 하고 두 명한테는 직접 만나서 면장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18일날 한 거니까 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일날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딱 해가지고 어 참석했던 사람이 한나무 기권 나온 걸로 하나 알고 있고 그래서 15대 10일인가로 구경이 됐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역시 설명회를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선포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발전위원회 협체에서는 그거를 논하지 않겠다고 음 최종적으로 끝냈고 네 그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이었어요 물먹다 점심을 먹다 이렇게 뭔가 알고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하더라고요 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2심 재판 중인이 만약에 설명회를 들으면 찬성하는 거로 간주돼서 여주시나 입장에 난처하게 되니까 그거를 듣지 마 설명회를 듣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그렇게 안 되게끔 해달라 이렇게 사주를 했어요 그러면 M다우 측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근거로 자기네가 남겨서 소송할 때 그걸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 건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받았습니다 근데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설명회라는 게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득하기 전에 설명회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이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 설명회가 없이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설명회를 하는 거를 과정을 녹화하든가 근거를 남겨서 그 소송에 자 우리가 설명회를 했는데 시가 방해한다고 이렇게 써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걸 들은 적은 없는데 그거를 아니 이제 그 면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좋아요 알아봐요 저도 지구 그대 그대